청학고의 온도는 핵융합한 상태입니다.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. 골든백 과연 물리게 될까요? 이제 한 한 명 남았습니다. 46번 문제에서 최후의 1인이 결정됐습니다. 전진 남맘 미세 속에 감춰진 승부사의 기진. 남양주 청학고등학교의 최후의 1인. 한태원 학생의 골든백을 향한 뜨거운 도전이 시작된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